아, 어렵네요. 그 질문은. 다들 근데 다 너무 예뻐요.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같이 아무래도 이제 그날들 같이 공연하는 배우 중에 저희 또 같은 역할하는 강태흘 배우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이번에 작품 같이 하면서 아주 너무 성실하고 또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 해서 요즘 아주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눈여겨보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. 조혁 씨 질투 안 나요? 이런 얘기 들으면? 전혀. 아, 정말 제가 이제 같이 공연을 하면서도 강태흘 형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저보다 이제 나이도 계시고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임하시고 계셔서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점이 많은. 조혁 씨가 그럼 막내예요? 지금? 아니죠. 저기 이 메인 캐릭터들 중에서는 지창욱 씨가 제일 막내고 정학 역할 중에는 강태흘 씨가 막내고 그렇군요.